우리 뭐해 이제? 컨텐츠 다 끝났는데? 지금 뭔가 게임하기엔 좀 그래. 게린이가 와가지고 그쵸? 네. 아 그거 하자! 오버워치 이상형 월드컵 내가 만든 거 있어. 여놈 내가 만든 거. 형이 만든 거 있어. 내가 만든 거 있어. 오버워치 억울한 죽은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내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죽은 월드컵? 어. 아 이거 까먹고 있었는데 어. 방금 이상형 월드컵 누구야? 내가 치킨 먹을게. 그럼 내가 먹을게. 주는 건 아니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훈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버워치에다 가장 짜증나는 게 뭐예요? 게린님은? 오버워치에다 가장 짜증나는 건 역시. 둠피스트의. 다 틀리시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오버워치 하면서 짜증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짜증나는 죽음이 뭡니까? 둠피스트한테 죽는 거야. 유독 더 짜증나는 죽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버워치 가장 짜증나는 죽음.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자 그러면 시작. 끝.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방금 죽은 거를 표현한 거였어요. 개짜이죠 여러분들. 자 토르비언 포탑의 사망 파멜의 이격! 이거는 뭐 예뻐져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멜의 이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포탑도 약간 짜증나긴 해 사실 근데 파멜의 이격은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면 좀비스를 잡을 수 있었는데 못잡았는데 내가 죽은 상황이야 거의 그래서 파멜의 이격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는 입터는 상대한테 죽음 각종 낙사 이거는 뭐 나한테 입터는 애한테 죽음은 진짜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들 얘한테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 딱총에 죽음 라인아트 돌진으로 사망 이거는 뭐 자존심 대결이죠 위도우한테 헤드 한방 매크리 섬란 그러니까 위도우한테 죽은 거는 쟤 왜 이렇게 잘해 부캠가? 섬란한테 죽으면 아 X나 치사하네 이런 느낌이야 존 땡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와 그래서 저는 섬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폭탄의 사망 서열 정리당함 저는 무조건 서열 정리 정크랩 패시브의 죽음 레킹볼 궁극기의 사망 둘 다 비슷하네 정크랩 패시브가 기분이 나빴었는데 레킹볼 궁극기가 은근 기분 나빠요 거짓말 레킹볼 궁극기가 있지? 그럼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은근 지속시간이 은근 또 길어 그래서 못보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레킹볼 궁극기의 사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씨 다이너마이트의 불타다 사망 한조 궁극기 다이너마이트 솔져 나슬로켓의 의문사 송하네한테 죽음 둘 다 딜러는 아니 한타 시작하자마자 잘림 상대 한조 갯보룩 헤드샷에 죽음 한타 시작하자마자 잘리면 첫번째 아 이게 왜 잘려? 두번째 정치가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상대 한조 갯보룩 헤드샷에 죽은거는 기문도 나쁜데 정치도 같이 들어와요 이건 상대 한조 갯보룩 헤드샷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메이 냉동상태로 죽음 겐지 튕겨내 나는 메이가 그렇게 나쁜 놈인지 모르겠다 메이는 착한 애 아니야? 나는 메이 모르겠 겐지 튕겨내기 계란아 응? 저기 저기 현금 역시 메이가 좋은 척 해지 그치 어 이제 16강입니다 렉킨북 궁극기에 사망 멘스 땅총의 죽음 저는 개인적으로 렉킨북 궁극기에 이 표정 보세요 자기가 뭐 캐리했다는 이 표정 너무 재수가 없습니다 윈스턴 궁극기에 사망 아너 수면청 맞고 사망 근데 아너 수면청만 맞으면 아이씨 이런 느낌이고 윈스턴 궁극기는 뭔가 억울해 나보다 약한 놈한테 죽은 느낌이야 그래서 윈스턴 궁극기에 사망 어 이거 진짜 어렵다 궁수자마자 사망해서 궁극기가 0%가 되냐 아니면 파멸의 일각한테 죽냐 이건 좀 어렵다 나는 파멸의 일격 하나 둘 셋 파멸의 일격 하나 둘 셋 파멸의 일격 둠피는 아직 더 역경기 하나 남아있어 뭔데 소유전 나소로켓의 의문사 엘씨 다이너마이트의 불타자 사망 내가 왜 소유전한테 죽었지? 내가? 이스미? 내가? 소유전한테? 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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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한테는 이 나한테 이 터는 상대한테 죽음 소유전이 당함 알잖아 라인 유저라면 라인끼리의 심리전 라인끼리의 승부는 게임을 이기고 지고가 아니야 누가 궁을 막았고 누가 궁이 들어갔느냐 자 위도우도 똑같습니다 누가 더 상대 위도우를 많이 주겠는가 근데 여러분들 나한테 이 터는 상대도 죽지? 이 이 터는 대부분이 서유전이야 그러니까 서유전이 윗등급에 이 이 터는 상대가 있어 어 둘 다 뽀록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모이라 구슬은 이러면 안되지만 힐러 탓을 할 수 있어요 매크릴 선 아 자 8강입니다 레킹복 궁극기의 사망 로드오그 갈고리의 사망 로드오그 갈고리의 사망 로드오그 갈고리입니다 궁수자마자 사망 소유전 나스로노켓의 의문사 궁수자마자 사망 윈서 궁극기의 사망 상대항조 객보레드샷의 죽음 상대항조 객보레드샷의 죽음 상대항조 객보레드샷 자 그렇다면은 결승전입니다 이게 와 거의 결승전 나한테 이 터는 상대한테 죽었는가 둔피 우쿨에 죽었는가 와 와 와 이거는 진짜 지나가던 할아버지도 머리를 탁 치고 간다 이거는 와 상상만해도 개빡치는데 둔피 우쿨은 둔피가 벤이 되면 돼 이제 벤이라는게 생겼어 그런데 나한테 이 터는 상대는 벤이 안돼 오케이 자 4강입니다 이거는 게임의 진행에 문제가 있는거고 이건 내 멘탈에 문제가 돼 저는 근데 게임 점수에 신경쓰지 않는 사람도 있을거야 너도 그렇게 신경 안쓰지 저도 그렇게 신경 안써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 터는 상대한테 죽음 로드호그 갈고리 대 상대 한쪽 개뽀로 헤드차지 아 개승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나한테 이 터는 상대 상대 위도우랑 나랑 위도우가 있어 나 게임하고 있는데 내가 죽었어 근데 갑자기 상대 위도우가 개못하네 키키 이래 나도 열받아가지고 너 죽었다 이랬어 내가 다음에 내가 따였어 뭐하냐 키키 제대로 한다며 뭐 말년 병장이야 제대로 한다는게 그 제대로였어? 막 이렇게 입을 털어 또 화가 나 근데 우리 팀원들은 아 무시하고 그냥 다른거 하세요 하는데 다른거 할 수가 없어 또 졌어 키키 그냥 접어라 두번째 상대 한쪽 개뽀로 헤드샷 지나가다가 진짜 이제 한타 시작하려고 했는데 상대 한쪽 개뽀로 헤드샷에 죽었어 우리 팀이 말해 아니 좀 사리라고요 아이 저 사리고 있었는데 상대 개뽀로 헤드샷에 죽은거에요 니가 앞에서 쳐나대니까 죽은거지 상대 한쪽 근데 나는 난 정할 수 있을거 같아 나도 사실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나한테 이터는 상대한테 죽음 이야 아 역시 나한테 이터는 상대한테 죽음이 제일 빡치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공개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이터는 상대한테 죽음 1등 둔피 우쿠 2등 메이아 어 난 메인드 모르겠네 어 궁수자 사망이 생각보다 높다 그치 자 아무튼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안녕